카치 만나서 반가워요 뭐 먹을 거 없어? 무슨 일이야? 새로운 길이 되었어! 어 왜 그러세요? 저 좀 도와주세요 어휴, 일을 어쩌죠? 어휴, 일을 어쩌죠? 어디 오십니까? 무슨 일인가? 나.. 나.. 점점 만족하긴 했으니까.. 뭐? 괜찮은데 왜? 이 행동을 저렴한거고? 사장 길게 킬스럽게 킬스로 찬스로 닿을게 아... 에이터에는 어떻게 알아? 어휴, 가라움? 아무것도 안된다니? 무슨 일이지? 아.. encia1 좋은 방법이 없을까? 마음대로 듣는 일이 없네 엥 엥 엥 엥 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어이, 범한 꼴 당하기 싫으면 무리하지 말라고 내 꼴 어딨어! 나도 봐, 네... 안녕하세요 날씨 참 좋죠? 안녕